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만점을 향해서 자기 자신도 막 억누르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으시죠. 장풍이와 우리 풍만이들은 지난 겨울부터 지존력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지구력으로 바로 기출문제를 유형별 난이도별 분석을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더니 6월 모평이 끝이 납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되었고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흘러고만 가는지 현재 수능까지 약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이제는 실전 수능처럼 연습을 해보는 시간, 마인드 컨트롤도 준비해보고 시간 배분도 해보고 그래서 지휘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지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바로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 그리고 EBS 변형 문제와 기존 기출 변형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요. 단순하게 그냥 기존 문제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이 GP 컴퍼니의 지구과학 전문가들이 바로 EBS 그리고 기출 자료 중에 출제율이 높은 자료와 보기만을 선별해서 제작한 문항들입니다. 또한 최근 기출 문제이자 이번 수능의 힌트가 될 수 있는 2020학년도 6월 모평의 변형 및 응용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만들기 위한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아이들 이번 6평 잘 보셨습니까? 보통 첫 번째 페이지는 쉬운 문제가 좀 많지요. 뒤로 넘어갈수록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6월 모평은요. 초반부터 당황스러운 보기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니깐 뒤로 갈수록 점점 멘탈이 박살날 수 있죠. 첫 번째 페이지를 풀다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문제를 풀면 풀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지니깐 남은 문제들을 완전히 휘어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실전입니다. 치고 나가는 거죠. 실전은 기세야. 기세. 알겠지? 기세야. 기세. 지휘력은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실제 수능과 유사한 흐름으로 난이도의 완급을 조절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재고 풀리면서 연습을 한다면 분명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휘력 시즌 1은요. 다가오는 7월 20, 12일에 금요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어려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위해 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지휘력 모의고사를 풀 때는 꼭 실제 수능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시간을 재서 풀어봐야만 합니다. 수능 지구과학 시험 시간은 30분인데 사실 30분 안에 문제도 풀고 OMR 카드 마킹까지 해야 되니까 보통 OMR 카드 마킹 시간 5분을 제외하면 25분 내에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하는데요. 2번, 6평 16번처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20분, 20분 안에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휘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는 꼭 해설강의, 해설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떠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보기가 나오는지 이런 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강의에서 지휘력 문제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고 앞으로 수능에서는 어떤 의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자료나 보기가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부분에서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도 장풍이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휘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1등급을 위해, 만점을 위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많이 지치고 또 체력이 약해져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옆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그날을 위해 지치지 말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풀로 갑시다. 풍마니 파이팅! ison 그 후 ус이